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냐 그래도 분명한 건 한 가지 있네 타기 형도 승현이 아버지 일도 모든 게 조한솜과 연관돼 있다는 거 대일이가 못한 건 우리가 하자 신류에든 조한솜이든 맞서 싸우자고 끝까지 가는 거다 앞에서는 제발 아버지 도움 없이 성공한 진취적인 시위 똑똑한 적 떠벌리지만 사실 로비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 너네 내 입만 지금 무슨 일 또 모르겠는데 지금